넌 정말 T&I 넌 정말 T&I 넌 매번 그레웠어 머릿처럼 말했어 네가 얼마나 잘났지 애초에 궁금한 건 단 일도 없었어든지 너여서 또 얘기해 많은 얘기와 설명들이 나를 미치겠고 물어본 적 없는 날 지치게 해 턱농에 미치게 해 턱농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